점령 C 거점을 점령했다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D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D 거점을 빼앗겼다. D 거점을 점령했다. D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D 거점이 악취하고. D 거점의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타이탄엔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 2조. 3명 쓰러졌다. 이 거점 GA. 치 yapıyorsun. 이 거점 2조. 무명 처치! 전설이 늘어나는군! 전설이 없던 것입니다! 전설이 없던 것입니다! 전설이 없던 것입니다! 오 이럴 수가 오 이럴 수가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A 거점을 때 아꼈다 5분 남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2분 남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아 또 아꼈다 2분 남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이 거점을 빼앗겼다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 훌륭한 승리였어 일석이조 자네의 승리로 도시에도 희망이 생기는군